졸업 후의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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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제flow 학교로부터도 해방되었어 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외박해요 난 당당해 중무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 근데 이런 생각하면 난 다 서러워 사장님 원래 대비가 이리 어려워요 수많은 고민들 다 잊어 일단 오늘은 술 마실 거니 졸업 후에 널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오는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졸업 후에 널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린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이제 그 순간이 오는 학교로부터 돌아온 학교로부터 다시 또 불러온 학교로부터 감사합니다.